1월 15일 오늘도 인사드리는 주식남자친구 주나미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시간 9시 37분이고요. 여러분들 오늘 인사드릴 종목은 DS 단서 인사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현재 DS 단서 주가라고 인해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 과거 동안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거 잘 보시거나 이해가 되신 분들은 현재 하락 인퍼런스 구간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안 하실 텐데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 더 떨어질까 봐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하나만 말씀드렸는데 지금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떨어지시면 여러분들 곧 좀 물려계시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이런 분들은 매수 평균 단가 맞출 수 있는 충분한 구간들이 생길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로 신규 상장 종목의 IPO 종목들 수급만 파악해 보시면 어느 정도 하락 구간이 생길지 대충 예상이 되는데 이 DS 단서과 동일하게 IPO 종목들 비교 잠깐 보시면 예를 들어서 두산 로봇틱스 같은 경우도 지난 과거 잠깐 보시면 채우가 6만 7천원 됐던 부분 이 6만 7천원 됐던 부분처럼 50%에서 60% 사이 하락 구간 나왔던 3만 2천원 구간까지 내려갔다가 상승 구간을 만듭니다. 이와 동일하게 다른 종목도 보시면 에코하이 에코하이도 보시면 두산 로봇틱스처럼 최고가 찍어주고 나서 하락 구간 보시면 3만 6천 6백원대에서 주가 상승률 만들어주죠. 이와 동일하게 주가 상승률 뒤에서 단속도 만들어줄 거고 이처럼 금액에 대한 법칙처럼 에코하이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잠깐 보시면 우등집함이라는 종목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 이 친구도 보시면 채우가 갱신 4천원 됐다가 하락 부분 1,700원까지 거진 50%에서 60% 정도까지 하락 구간 만들어주죠.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요? 주가 상승률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뒤에서 단서 이런 구간이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하락 인펄스로 주가 하락이 나온다라고 해서 이 구간에서 불안해하시고 걱정해하실 게 아니라 그거에 따른 가격 전략들을 짜놓으시고 진행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이 구간에서 뒤에서 단서는 이 정도의 상승구간밖에 안 나올까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주세요. 지난 영상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같이 우등집함이나 아니면 에코하이 같은 경우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률이 채우가 갱신에 대해서 한 60% 정도 상승률을 만들어줬는데 지금 에코하이나 우등집함 같은 경우는 보호 예수물량들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저 정도의 상승구간을 만드는 거고 두산 오브티스와 동일하게 지금 DS 단서 같은 경우는 보호 예수물량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보시면은 DS 단서 같은 경우는 하락 인펄스를 만들 때 뭐죠? 라운드 피규어 자리인 이 50만원대 구간을 뚫어주지 못하고 하락 구간을 만든 거죠. 그 기간 중에 스톤브리지 물량 43만주가 빠지게 되면서 이렇게 하락 인펄스, 낙폭그름이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구간을 보시면 사모펀드 매도 물량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하락 구간이 만들었고 이처럼 동일하게 43만주 뺐던 스톤브리지 물량이 50만주 빼면서 주가 상승률 만들고 또 50만주 빼면서 주가 상승률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좀 안 되시는 분들 잠깐 보여드리면 자 보시면은 주식 소유 현황이라고 나와 계세요. 공시자료 보시면 나와 계시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분율 30% 정도 들고 있는 이 스톤브리지 물량 151만주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자 저 151만주 중에 43만주가 장래 매도하고 가능한 물량이었고 자 151만주 중에 43만주 빼면은 지금 현재 108만주 정도가 보호 예수물량으로 잡혀있는 상황인 거죠. 자 이 물량 중에 이제 기간 중에 50만주 빼야 되고 또 50만주 이렇게 분리해서 매도가 진행이 될 거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에 따라 주가 상승률, 뒤에서 단속은 무조건 보호 예수물량을 빼기 위해서 주가 상승률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두산로봇이 수도 동일하게 보호 예수물량 44만주와 44만주 빼기 위해서 이 하락구간 32,000원대에서 주가 상승률 유자 패턴으로 만들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락구간을 만들었다. 이 유자 패턴을 만드는 이런 패턴들 자 이런 패턴들이 왜 나오느냐 자 여러분들 주가 상장 이후에 지금 최고가 갱신 수급들 들어왔었죠. 그 이후에 네 은봉으로 주가 하락이 나오는데 이런 구간들에서는 세력들 입장에서 매도세가 나오는 걸 확인이 되면은 이 구간에서 시세를 낙폭 흐름으로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간단하겠죠.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세력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세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구간에서 주가 하락을 만들어줘야 여기 구간에 타고 있는 개인들을 털고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세력인데 개인들을 태우고 나서 버스를 상승 구간으로 출발시킨다라는 걸 가능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체육과 갱신됐던 금액에 대해서 60% 정도 털고 그 구간 전에 50% 정도까지 털어주면 충분히 개인들은 떨어져 나간다라는 건 이 세력들 입장에서는 모를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현재 구간 체육과 갱신됐다가 50% 구간 25만원까지 떨어졌다가 불안해하시다가 매도하시는 분들 종종 계실 겁니다. 그리고 어제 저한테 문자 주신 분들과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보면 25만원에서 더 떨어지는 거 상관없다라고 제가 영상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25만원 밑으로 떨어지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분들 저한테 문자 주셨던 분들 보시면 여기서 어떻게 올라가느냐 주가 상승률 이거 말도 안 된다 떨어지면 다 니 탓이지 않느냐 올라가면 또 니 탓이겠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 저는 100% 말씀드리는데 분명히 고점에 매수하셨다가 지금 25만원대까지 못 참으시고 분명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 털릴 때 같이 매도하신 분이라 생각드려요. 자 이런 구간에서 털리시는 분들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매매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당연히 데이터 베이스 상황에서 신규 상장 종목들의 비교 분석하시고 얼마까지 떨어질지 그 구간에서 평균 단가 맞추고 반등 구간에 수익으로 익절하셔야 되는데 이 구간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 진행하시고 구간에서 하락 구간 나올 때 가격 전략들이 제대로 안정해지시니까 결국에는 손실 보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여러분들 지금 제가 속 아픈 얘기 마음 아픈 얘기 말씀드려서 솔직히 죄송한데 여러분 투기하시는 게 아니라 투자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귀중한 돈 투자하시는 거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말간 영상 남겨드리고 제가 저번 주 쭉 영상 남겨드리면서 컨택 도와드릴 때 하락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단 한 번도 그 이전 구간 때부터 12월 26일 매도사인 드릴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올라간다. 반등 나온다. 이렇게 안 드렸습니다. 무조건 25만원 하락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행보하다가 반등 나온다. 금액에 대한 법칙 50%에서 60% 사이의 금액들 지지고 복구하다가 반등 나온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문자 달라고 말씀드렸고 평균 단가 맞춰드릴 분 그리고 신규 매수 원하시는 분들 그냥 문자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보호 예수물란 빠져야 되고 DS 단색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코스피에 상상되어 있지만 코스피 200까지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라 말씀드렸고 그에 따라서 1월에서 2월에 뭐 발표된다 말씀드렸습니까? 4, 4분기 실적 발표되면서 Earning Surprise로 주가 상승을 만들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구간에서 걱정하실 게 아니라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주말간 저한테 이렇게 문자 주신 분들 이 11월 14일 어제 저한테 DS라고 문자 주신 분들 문자 주신 분들만 대략적으로 한 400에서 500명 정도 문자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문자 주신 분들처럼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제가 안내를 좀 드릴 수 있고 매수 매도 타이밍 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위에서 비용 발생 시키지 않는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위에 제 번호까지 오픈해 드리면서 도와드리는 거니까 그냥 DS라고 문자 주셔야 제가 도와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DS에 안 보내시면 여러분들 손해고 매수 매도 타점 받아가시는 걸 놓치시는 거니까 제가 도와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자 여러분들 DS라 문자 보내주시면 이렇게 매수가 매도가 안내 나갈 겁니다. 단체 문자 운영하고 있고 여러분들 수익 가져가시라고 실시간 대응 받을 수 있게 매수가 매도가 정확하게 안내 드리고 있다라는 거 타점 정확하게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8시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수 매도 타점 나가고 있으니까 이거 받아가시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12월 22일 보시면 제가 금요일날 매수 안내 드렸던 겁니다. 상장일이죠. 이때 제가 매수 안내 드렸었고 그 다음에 12월 26일 다음 영업일이죠. 분명히 제가 10초가에서 48만원대 매도 안내를 드렸습니다. 다 이때 정도죠. 정확하게 상장 이후에 영업이 이틀 만에 수익권 이렇게 챙겨간 후에 지금 매도하신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매수 타점 드리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문자로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텔레방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단에 보시면 날짜 나와 계시는데 12월 22일 한번 눌러볼까요? 12월 22일 눌러보시면 여러분들 12월 22일 눌러보시면 자 구간 보시면 12월 22일에 하단 내려가면은 분명히 지금 DS단서 시초가 매수하려고 안내 나갔고요. 그 다음 영업일 12월 26일이죠. 12월 26일에 매도 사인 바로 드린다라는 거 자 보시면은 매도 공지 DS단서 시초가 이상에서 47만원 이상 매도 걸어두세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라운드 비교자리 50만원 맞고 떨어지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에 따라서 여러분들 잘 대응할 수 있게끔 신규 매수 대기할 거라는 거 여러분들도 이때 제가 타점 잡을 때 같이 진행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도와드릴 방법은 여러분들 현재 구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죠. 현재 구간에서 저점 매수를 정확한 매수 타점을 잡느냐가 여러분들 핵심점일 겁니다. 현재 기간에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데이터베이스에 따라서 IPO 종목들 수급들 들어오는 거 확 다 진행한 상황에서 현재 체육과 갱신에서 매도 쌓인 나와서 43만조 빠진 상황입니다. 보호 예수물량 50만조 50만조 빼기 위해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지금 실적 발표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주가 상승률 만들어줘야 되고요. 현재 구간에 저점 구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매일 일일이 일비하면서 떨어지는 거에 걱정하지 마시고 세력들 입장에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가격 전략들 잘 안 되시는 거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드리죠. 위에는 번호 49208706으로 저한테 DS 두 글자 보내주셔야 됩니다. 안 보내시면 제가 도와드릴 방법 없다고 말씀드렸고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제가 안내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DS 단속 그럼 정리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 과거 동안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 드리고 구간 하락 나올 때 25만원 하락까지 더 나올 수 있다. 금액에 대한 법칙 데이스터베스 따라서 신규 종목, IPO 종목들은 50%에서 60%까지 하락 구간 만들고 나서 반등이 나온다. 자 그리고 두산 오보티스와 동일하게 DS 단속은 보호 예수물량, 스톤브리지 50만조, 50만조가 남아있기 때문에 두산 오보티스와 동일하게 주가 상승률 만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4,4분기 실적 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로 주가 상승률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점 구간에서 평균 단가 맞출 수 있는 이 가격 전략들만 잘 짜시면 충분히 수익 전환시킬 수 있거나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큰 수익으로 가져가실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DS 단속 같은 경우는 친환경 테마이기 때문에 이 친구 현재 배터리 리사이클로 인해 주가 상승률 만들 수밖에 없고요. 요즘에 탄소 규제가 점점 강화되면서 저번주에도 뉴스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로 인해 바이오 디젤로 인해 주가 상승률 만들 수밖에 없는 거 여러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이 친구 상장 이전부터 매출 영업이익 자체가 2,700억 원이 넘는 상황이에요. 작년도에. 그렇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로 이번 연도 4,4분기 실적으로 주가 상승률 만들 수밖에 없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주가 상승률 만들어지기 전에 평균 단가 맞추거나 신규 매수 타점을 정확하게 무조건 안내 받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어제 저한테 400명 문자 주신 분들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이렇게 문자 주신 분들처럼 적극적으로 DS라고 문자 주셔서 저랑 같이 진행하시는 걸 꼭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DS의 현재 구간에 거의 다 도착해 있는 현재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구간에 여러분들 정확한 타이밍 받아가실 수 있게 여러분들도 DS 문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매매하시나 고생하시고요. DS 단서 오늘 주가 어른 보고 괜찮다 싶으면 제가 영상 한 번 더 남겨드려서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DS라는 문자 주셔서 저랑 같이 소통하시면서 적극적인 수익 실현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매매하시나 고생하시고요. 내일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